그러면은 타지키스탄의 그 오른쪽 윙어 13번이 누구를 막냐 바로 알타마리 같은 애들 맨툼에 들어가는 거에요 바짝 물어버린다 그럼 그냥 미친 개가 무는 거에요 그럼 알타마리도 당황스럽거든요 저는 요 13번에 카말로프가 돌아오면서 13번에 엄청난 활약과 동시에 사미에프 그 다음에 우마르바에프 그 다음에 우마르바에프 그 다음에 잘릴로프 그 다음에 잘릴로프가 지난 경기에서 너무나도 많은 찬스를 놓쳤기 때문에 이 주장 잘릴로프가 지금 굶주려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잘릴로프가 이번 경기에서 해결을 해주지 않을까 어쨌든 간에 타지키스탄 대 UAE 타지키스탄 예상했고요 그 다음에 이라크 대 요르단 요르단 예상했었고 호주 인도네시아 호주 예상했었고요 사우디 대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힘들게 올라간다 예상했었고 이란 대 시리아 이란 예상했었고 바레인 대 일본 일본의 가벼운 승리가 될 거다 예상했었고 카타르 대 팔레스타인은 팔레스타인의 업셋을 바라보나 홈버프 좀 있으면 모르겠다 했는데 조금 홈버프 받고 카타르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의 태국은 예상을 안 했지만 정백은 우즈베키다 얘기를 했었는데 우즈베키가 결국 올라왔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이제 8강에 올라오게 됐는데 김코치 다지키스탄 대 요르단 저는 다지키스탄 왜죠? 다지키스탄 무지할 수 없어요 알삼형제인데요 알삼형제 어떻게 막을지 어느 정도 준비했을 거예요 아이스타인은 그러니까 알삼형제를 막기 위해서는 일단은 뭐 연애들이 수비할 때 카운터어택 칠 때 알삼형제한테 기회가 많이 생기는데 타지키스탄이 공격을 할 때 이 선수를 좀 숫자 싸움을 가져가면서 뭔가 알타마리 옆에 한 명을 붙여놓거나 이런 걸 좀 가져가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 팀이 여러분 세요 교체로 들어온 선수들도 미친 듯이 시도하다니기 때문에 나는 이 언더독의 반란을 무시할 수 없다 요르단도 언더독이잖아요 언더독은 맞는데 어떻게 보면 스타 플레이어들은 요르단이 저는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더 빅리그에서 뛰고 있고 근데 타지키스탄은 간절함이 있어요 요 팀만에 그래서 타지키스탄 본다? 네 약간 지금 코인 좀 타려고 하는 것 같은데 타지키스탄 타지키스탄 맞아요? 아이슈타인 타지키스탄 경기 때 그렇게 응원 안 하시던데 저 응원합니다 너무 좋아요 아이슈타인 감독님 호주대 대한민국 당연히 대한민국이죠 요거는 어떤 스코어 정도 대상하십니까? 쉽게 갑니까? 쉽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8강전이 쉽겠어요? 대승을 거두는 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두 점 차로 우리나라가 이기지 않을까 정말 운이 안 좋다라고 하면 페널티키까지도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보고 있고 일본 대 이란 요거는 이제 타르미 선수가 이제 퇴장당해가지고 근데 타르미 없지만 이터주니아도 없잖아요 그쵸 근데 미토마가 이제 살아나고 있잖아요 네 나는 일본이 이길 것 같아요 일본이 이긴다? 카타르 대 우즈벡 요거는 뭐 홈버프 이거 절대 무시 못해요 나 홈버프가 심판이 카타르가 결승까지 가기를 만들어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카타르가 일단 8강을 이길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버프 빠질 때 됐다 아 이제 우즈벡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약간 카타르 입장에서도 야 우리 너무 매 라운드마다 버프하면 노력받는다 우즈벡 정도는 우즈벡 정도는 우리가 깔고 가자 했다가 22번한테 빨대기 맞는 소리 들린다 저는 타지키스탄 대 요르단 아 이게 마음은 타지키인데 머리는 요르단이야 근데 저는 얘네들이 UA 애들은 막아도 과연 알나이마트나 알타마리를 얘네가 막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아무리 우리가 말했을 때 그 타지키스탄에 다비드 루이지가 있고 타지키스탄에 김민재가 있다고 해도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솔직히 예측하게 타지키스탄 요르단 이건 조금 마지막에 할게요 우즈벡 대한민국은 그냥 대한민국이고요 당연하죠 저는 대한민국 결승 봅니다 쉽게 이기나요? 아니면 이번 경기도 어려운 건가요? 아니 형 이번 건은 쉽다 아 그냥 편안하게 느긋하게 갈 것 같은데요 대승할 수 있다 대승은 아니더라도 그냥 사우디보다는 우리가 막 사우디처럼 아악 아 그성어 아악 이거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아 좀 쉽게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우리가 사우디는 내가 애초에 말했잖아요 존나 이거 맞다이 튀면서 이거 존나 어려울 거다 근데 올라간다고 했잖아 실제로 맞다이 쳤고 말했잖아 만치니가 스마니 형 무시하니까 맞다이 친다고 했잖아 근데 이거는 이게 가장 덕장 대 덕장 게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허탈한 경기예요 근데 호주도 내려앉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우리랑 비슷한 라인에 서겠죠 그러니까 뒷공간 그만큼 많이 열릴 거고 사우디 때 어쨌든 간에 극적인 승리라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그 파리 있어요 아직 그래가지고 그냥 분위기상 이거는 그냥 대한민국 이렇게 올라갈 것 같고 호주가 아직 강한 상대 못만랐어 대회에서 근데 나는 그건 좀 반대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도 예선전에서 강한 상대가 아니지만 새 골을 실전해 아 요르다는 강했죠 아 말레이시아한테 새 골을 먹었잖아요 그리고 뭐 바레인한테도 그게 엄청 호주는 예선전부터 계속 쉽게 쉽게 올라왔어요 그거를 나는 절대 무시할 수 없다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봤는데 그냥 저는 대한민국 봐요 그냥 대승까지는 아닐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 우리가 93분에 서로 손잡으면서 아이잉 태성아아아 아이잉 아이잉 취하셨어요 이거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이거까지는 절대 안 가고 나는 요거는 대한민국 보고요 일본 대 이란은 그냥 수준 차이 날 것 같아요 일본이 확실하게 이긴다 이란의 뭔가 윙어들이 좀 멋진 모습을 보여주겠지만 결국 미토마라든가 도안 리치를 막을 수 없다 어제 미토마 보니까 죽여주더라고요 미토마나 도안 리치를 막기에는 이들이 너무 강하다 그리고 미토마가 아마 지난 마지막 경기에서는 바레인전에서는 플랭타임 한 20분 정도 가져갔는데 요번에는 한 40분까지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제가 봤을 땐 올라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에서는 카테르대 우즈벡은 전 진짜 우즈벡 봅니다 이거 이거 우즈벡이 4강까지 팔레스타인에는 바다라든가 9번 선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뭔가 어쨌든 준비된 세트피스로 두 골을 넣었어요 페럭티킥도 넣었고 꼬마킥도 넣었죠 근데 우즈베키스탄은 팔레스타인보다 좀 위협적인 선수들이 좀 더 많아요 그렇죠 뭐 10번에 10번 선수도 있고 마사리포프라는 선수도 잘하고 파이줄라이프라고 22번 러시아리그에서 지금 뛰고 있는데 요 두 선수가 상당히 공격할 때 그리고 11번도 좋고요 그냥 우즈벡 좋아요 맨바 빠른 선수들이 전망이 많아요 어 멤버가 괜찮아서 요건 진짜 우즈벡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카타르 수비진 공 차는 거 보면 진짜 개 심각해요 심각하니까 22번 못 막아요 이게 팔레스타인이 바다 하나로도 그 정도 흔들었으면 요거는 홈버프 내가 말했잖아요 요기서는 뭔가 홈버프 빼고 가자 될 것 같아 게다가 우즈벡한테 22번한테 얻어맞는 소리 들려서 난 요거는 우즈벡 보고요 마지막으로 요르단 대 타지키는 아 이게 제일 어려운데 아 이게 사실 요르단이 정배거든요 그쵸 뭐 알타마리랑 알라이마트 올완 요 3명의 선수들로 공격하는 게 상당히 타격이 좋으니까 요르단이 정배인데 이거는 그냥 제가 예측이라기보단 제 열정으로 가겠습니다 응원 응원하는 팀으로 갈게요 어디죠 저는 타지키스탄의 13번의 복귀 이 친구의 복귀와 함께 이 친구 아직 쌩쌩해요 두 경기 못 뛰었어요 에너지 미쳤어요 거의 박지성이 두 경기 안 뛰고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타지키스탄의 그 오른쪽 윙어 13번이 누구를 막냐 바로 알타마리 같은 애들 맨 처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짝 물어버린다 그럼 그냥 미친 개가 무는 거예요 그럼 알타마리도 당황스럽거든요 저는 요 13번의 카말로프가 돌아오면서 13번의 엄청난 활약과 동시에 사미에프 그 다음에 우마르바에프 그 다음에 우마르바에프 그 다음에 잘릴로프 그 다음에 잘릴로프가 지난 경기에서 너무나도 많은 찬스를 놓쳤기 때문에 이 주장 잘릴로프가 지금 굶주려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잘릴로프가 이번 경기에서 해결을 해주지 않을까 그리고 또 수비라인에서는 한원호프랑 주리바에프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 한원호프 이 친구가 영웅이 됐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갑자기 영웅이 되면 정신 나가는 새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인스타인 감독님이 한원호프는 야티모프 골키퍼랑 주마리에프 불러가지고 경기 시작 전에 한원호프 뺨을 그냥 세듯이 때려가지고 오늘 정신 제대로 잡고 축구해라 요거 들어가줘야 된다 전 요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타지킷에 대한민국이 4강 될 거고 대한민국이 4강해서 타지킷 밟고 저희 승 가요 우린 바리깡 준비해야 돼요 아 갑자기 무서워져요 바리깡을 갑자기 왜 해야 돼 우리 바리깡을 사야 돼요 아니 이거 왜 해야 돼 바리깡 무서워지잖아 이게 바리깡 사는 곳까지 가버렸네 야 사우디전을 넘고 나니까 이제 슬슬 마음에 여러분 불안함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난 이쪽으로 가서 사우디랑 호주랑 이거 보는 순간 내가 4강은 그냥 간다 그랬잖아 근데 이제 4강에서 만약에 이제 우리의 생각을 지었고 요르단이 진짜 강하게 해서 올라왔어 근데 예를 들어 민재가 경훈우적 바다 그러면 우리의 삭발은 사라지는 거예요 김민재만 안 뛰는데도 타지킷 김민재가 예를 들어 옐로 카드를 받고 못 올라와 못 뛰어 4강을 근데 요르단이 올라와 아 그러면 힘들지 그러면은 알타마리 못 막아요 그렇죠 알타마리랑 알라임 안 돼요 그냥 안 돼요 그건 끝나요 그래서 만약에 요르단이 올라오게 돼서 4강을 간다면 저는 바리깡 안 시켜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로 내 마음속에 응원하는 팀은 타지키스다지만 요르단이 올라올 확률이 매우 높다 내가 봤을 땐 타지키스다니 갈 것 같은데 만약에 요르단이 올라오게 된다면이야 우리가 예상이 틀릴 수 있잖아 그래서 요르단이 오게 되면 바리깡 주문할 필요 없다 아 아무튼 뭐 이제 문도그님의 예측은 요렇게 가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랑 대한민국의 뭐 각종 이제 배팅 업체에서 지금 승무패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길 거라는 해외 배당사들의 지금 배당률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 배당률처럼 우리나라가 호주를 시원하게 이기고 내일 새벽 이기고 4강에 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백진삼 어제 저희가 홍보를 제가 한 7분 동안 했었는데 아 근데 진짜 여러분들 되게 감사한 게 네 진짜 많은 분들이 사주셨대요 아 진짜요? 어 이제 거짓말이 아니라 불쌍해서 저희가 불쌍했나? 그런 거 같아 하도 열심히 홍보하니까 진짜로 네 어떻게 보면 홍보를 되게 조그만 거거든 우리가 제대로 된 뭐 제대로 된 것도 아니고 니가 막 이거는 무조건 환불된다 뭐한다 막 이렇게 막 했는데 실제로 진짜 많은 분들이 사주셨다 왜 많은 분들이 진짜 많이 사주셨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진짜 감사드린다 어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거는 아시안컵 기간에 저희가 진행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드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한 표정 어우 쓰다 어우 진짜 써요 여러분 좋을 거 같아요 너무 써요 아니 애초에 먹는데 네 이런 표정을 짓으면서 먹는 사람이 어딨냐 어제 한 번 맛을 봤기 때문에 쓴 걸 알거든요 쓴 게 몸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 쓰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만큼 쓴 만큼 몸에 좋은 거다